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 쇼트컷이구요 예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올드세트의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예 아주 뭐 시끄러운 분위기구요 어 국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보이네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쇼트컷이니까 오래 안찍께요 여기서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구요 이렇게 많이 앉아있고 특히 아랍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앉아있고 어 이렇게 또 아까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다마스커스 게이트 입니다 예 딱 1분만 찍겠습니다 요런 분위기구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그 버스 종류장도 있구요 그리고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아주 시장과 여러가지 가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까지 하겠습니다 1분 넘었네요 이상 문 다시 보여드리고 아디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